여러분에게 천상도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대로 드세요. 적당히 많이 드세요. 좋네. 우리가 라면 하나 먹을까?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힘들었잖아. 달걀이. 이게 뭐야? 이제 가굴에 대해서 조금 끊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분다. 맞아. 혼대 이후로 배는 처음이지 않아? 작은 배는? 어우, 흔들려. 배가 더 흔들릴 거야. 뭐야? 갑시다. 갑시다. 디노 빠지지 마. 오늘 빠지면 못 구해줘. 나 진짜 이런 배 타는 게 거의 처음이야. 네, 나도 처음이야. 간다, 간다. 와, 모터보트 처음 타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이게 뭐라고요? 모터보트? 모터보트 아니야? 맞아, 몰라. 모터보트? 와, 모터보트 가고. 이게 좀 오래가면 배멀미가 진짜 심하겠죠? 나오고 있어. 가고 있었구나. 와,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막 돌컹 돌컹 거릴 줄 알았네. 안전하다. 약간 무섭다. 자, 떠나자. 정복 잡으라. 신난다. 아, 저기가 다 양식장이네. 양식장이 바닥에 둥둥 떠있다. 신기해. 돈을 많이 벌어서 갈 때 밥은 먹고 가야지. 열심히 일하고 다 갚고 멤버들 것도 사가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 파이팅 한번 하자. 잠시만 있어.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렛츠 고! 다 왔나 봐. 그래, 여기다. 여기다. 우와. 네. 여기가 이제 목폭 같은 목폭 같이예요. 네. 두 줄을 쭉 다 끝내야 돼요. 아, 두 줄을요? 두 줄을. 알겠습니다. 불러오세요. 네. 아버지 이거 깊어요? 아니, 여기 안 깊어요.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야? 어... 좀 봐주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이것도. 맞나요, 지금 이거? 아, 예. 사기는 제일 나중에. 아, 제일 나중에? 아, 가운데 있는 것만 하는 거구나. 아따, 아따, 풀겠습니다. 이것도 풀면 되나요? 아, 야! 어! 됐지. 어! 아, 어떡해. 이거 어디서... 아... 뭐야, 이거. 이 줄은 어떻게 돌리지? 스읍! 스읍!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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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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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빨리 끌려! 끌려! 네! 여기! 여기야! 네! 됐어! 우와! 아, 이래서 이 끈을 다 풀려는 거구나! 우와! 대박이야! 조심, 조심, 조심! 어, 괴물 같아! 뭐야, 물고기 있어! 영화에서 나 괴물 한 장면인 줄 알았잖아! 어서! 마저씨,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선을 푸세요! 어, 풀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멀리, 멀리 떨어져! 이게 또 미리 풀어야 돼! 어, 미리! 좀 있다가 바로 풀어놨자! 이거 풀어놨자! 아, 미리 풀어놨자! 아, 미리 풀어놨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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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1, 2, 3! 어, 이게 안 풀려! 아, 아! 팍! 팍 땡기면 되네, 이게! 어, 어! 어, 어! 어, 너무 어렵다!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지수 형이 잘하네! 아, 지수 형이 잘하네! 얘들아, 이거 빨리 해! 잘하자! 이것도 끊어, 이것도 끊어야 되는 거 맞지? 어! 이걸 땡겨! 어, 또 이거! 어, 그 거! 앞에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 하나, 둘, 셋! 하,위라! 하나, 둘, 셋! کی게매 transport 와우! 아위라이 결혼식 헐! 그의 이거를.. 여기다 걸어놓은 거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힘들다 별것도 아니야 우와 이건 뭐야 전복 이게 뭐라고? 전복! 다 전복이에요? 와 끝난 거예요? 아버지 며칠 있다가 이거 올리는 거예요? 아 2년 반 2년 반? 2년 반 제 연습 기간이에요 이 전복이 너 연습생 기간만 하다 제가 6살 때부터 있는 거잖아요 2년 반이면 3년 반 엄청 오래 있어야 했구나 4년 반 4년 반 5년 반 5년 반 5년 반 4년 반 5년 반 5년 반 6년 반 6년 반 별을 테라트 밥 먹으면 안 돼 골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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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몸짓는 우리가 몸짓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시간 다음에 또 자요 눈물 나 오늘 날씨가 춥다 굿모닝 굿모닝 우리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굿모닝 굿모닝 우리 준이랑 버논이 그거 가야 되지 않아? 삼치 가야죠 삼치 오늘 한 몇 마리 잡을 건가요? 몇 마리 잡을까요? 다섯 마리만 잡어 다섯 마리? 저는 다섯 마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 다섯 마리가 말이 쉽지 말은 쉬운데 그리고 디에잇은 아침에 아파가지고 매니저 형이랑 병원에 갔어 약간 병원에 갔어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 다섯 명 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자 회자는 애들 보내고 매녀를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 안녕 잘 갔다와 안녕히 계십니다 많이 잡아오고 예 일단 여기를 좀 치워보자 여기 고구마 고기가 맛있어 보이냐 마탕 레츠 고 마탕 고 마탕 이런 거 없나 여기? 마탕 찾아봐 찾아봐 어 여기다 고구마 마탕 누가 접어놨네 이거 누가 접어놨어 누가 마탕을 접어놨어 공육식소에 튀김기름에 한 거구나 고구마를 넣고 그러네 그러면 삶는 게 아니네 그냥 튀기는 거네 아침을 이걸 먹을래 그냥? 마탕 맛 밥을 또 하긴 또 불을 치고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마탕만 간단하게 진짜 마탕 위에다 밑에다 고구마 고구마에서 고구마를 아침 먹자 그래 그래 약간 미국식 스타일 너 이번에 또 뭐를 불리해 주시는 거야? 어머니께서 키우시다 티 들고 보충한 나무들이야 도끼 어디 있어요 도끼? 이겨 이 scam 이 training 끄읍 도동강이라 불러라 도동강 고구마에는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이걸 살살 해주면 모닝맙탕 예!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을까 이 불은 내 오늘 하루 동안 끄지 않겠네 야 호연 씨 불 잘 짚힌다 형 진짜 달이냐 곰달이 권파해요 저는 권파해요 불 짚기 시작하는데 10분도 안 되지 않았어요 지금? 거의 안 지났지 전복도 언제 오지 전복도 언제 오지 야 그 치킨을 먹은 게 괜히 먹은 게 아니야 치킨을 베드 6시에 일 나갔어요? 치킨을 괜히 먹은 게 아니네요 여기서 니들이 해먹은 게 차라리 나아 치킨을 어머님들 계세요 불 짚이시네 일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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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주차 굉장히 잘 하시는데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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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고 실력의 파킹이네 오 오 우와 아버님 멋있으시다 이거 거는 걸 찾아 거는 걸 배웠어? 그냥 걸면 돼 얼굴을 맞지 않으면 생각이 안 들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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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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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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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거 해삼 연계? 이거 해삼이야? 모르겠다 너는 왜 제주도에 살면서 몰라 아버지 이거 뭐예요? 해삼 침받다 침받다 봐봐 침받다 연기 한번 해봐요 침받다 침받다 침받드 이렇게 커? 여기서 80%가 나올 만하다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막 전복들이 말리네 얘들도 아이돌이에요 카메라로 보고요 오 전복 야 이거 또 이런 거 정지하면 해가지고 정지 딱 멈춰져가지고 아이돌이에요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정말 아무도 모르게 어느새 나조차도 변해버렸네 세븐틴 여기 들어가야 된다 하나 둘 야 왜 저쪽 한명 없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나 둘 셋 내가 앞으로 갈게 너 솔직히 안 힘들지? 힘들어 여기 올리자 안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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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래에 있는 거 다 깨끗하게 도전하게 갖다 주세요 네 뭐 하라고? 이거 안에 빼서 갖다 드리려 응 이리 아저씨 이리 아저씨 네 이렇게 떼주시 바로 이렇게 따서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항상 손질돼서만 나오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생으로 딱 보니까 정말 신기한 거 같아요 짱 이리 아저씨 안녕하세요 티시다 티 네 아 이거 여기서 해요? 아 이거 여기서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도 하나씩 떼고 한 놈은 이리 던지고 아 이걸 이렇게 띠 띠다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오 아 이게 저울이에요? 저울이라서 알아서 넣는 거야 우와 진짜 커요 어 진짜 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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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가수 야 승관아 이리 와 전복을 향한 아 전복을 향한 전복을 향한 같이 불러 바이 식스 전복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전복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더라도 아이고 아니 전복을 향한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머니 흥이 있으시네요 어머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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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식사 아 이제 식사한 시간이래요 정환이 형 드디어 여기서 식사하세요 식사한 시간 아 벌써 식사요? 밥을 마실게요 고맙습니다 여기 어머니 새참 드시러 가실 거예요 아 와 전복죽 새참이 여긴 전복죽이네 와 와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이다 정복이다 아 정복이 진짜 정복 비싼 걸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먹고 싶었던 정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중에서 언제 비싸야 돼 아 막기 좋고 피부도 좋고 반드품들하자 반드 반드하시네요 나 살면서 이거 해물있는 죽 처음 먹어봐 아 그래요?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다 승관이 또 못 닦겠어 승관이 어제부터 약간 빙이 승관이 계속 사라져 어머니 여기서 좀 켜졌나봐요 어머니 그래 그래 전복 좋은 거 있는데 먹는 거 완전 고맙게 생각해야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너 원래 햄버거 못 먹는 거 이거 오늘 잘 먹는다 그럼 기름 어때요 지금? 끓어요? 아니 아직 안 끓어 유지원 저 한번 도와주실래요? 어떤 거? 여기다가 기름 좀 부어주세요 얼러내게? 아 너무 무거워요 천천히 쫙 좋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간다 고구마 들어간다 나 마탐 평소에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열기 튀김가루에 묻혀서 좀 하면 안 되냐? 지금요? 지금요? 컵쇼이 먹고 싶다면 해야지 또 그래 도기야 봐 그거 치킨 튀김가루에 어 밀가루? 밀가루 1, 물 1, 확 꺼면 돼 인기야 물열 여기 있다 물열 고맙다 여기서 퀴즈 이 기름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200도 100도 그럼 안 되는데 160도 튀겨야 되는데 그냥 한번 손 담가 봐 손 담가 봐 손 담가 봐 튀겨지는지 딱 뜨거워 하면 그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담가면 알 수 있을걸? 100도는 되겠지 어 이거 넣을게 물 1 물 1 약간 물다 싶을 정도로 넣으면 돼 섞어봐 우선은 뭐 해 됐어? 고구마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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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이거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네가 잊어도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모아 하는 거 맞지? 색깔은 그럴싸해 좋아 정말 날 못 믿네 이 사람 다 됐어 이야 물열 넣고 이렇게 볶으면 진짜 맛있을 거 같아 저는 숙소 가서 요리하려고 요리 잘하는 사람은 좀 멋있는 거 같아 저는 멋있는 사람 딱 멋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두 분류가 있어 피아노 치는, 건반 치는 사람은 피아노 치는 사람은 요리 잘하는 거 같아 봉골레 파스타나 봉골레 파스타나 봉골레 파스타나 형 열기 한 마리 주시겠습니까? 열기 한 마리 이야 이걸 도겸이랑 내가 할게 네가 마탕을 한번 섞어봐 그런데요? 장갑은 있지? 그냥 안 껴도 돼 안 껴도 돼 안 껴도 돼 남자가 쿨하게 맨손이지 맨손 아이가? 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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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넣을게요 스탑해요 이야 마탕을 또 해먹네 마탕은 또 물려 많아야 되거든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쉐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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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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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탕을 보여줘 마탕 와 대박 마탕이 느껴 마탕 마탕 제가 바로 맛을 볼게요 한 번 네 어때? 넋과 설탕? 응 한 주먹스 한 주먹스 오 맛있겠다 이거야 이게 빼서 될 텐데 튀김 이제 넣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넣었던 거 그게 뭔지 몰라 제가 확인해 볼게요 내가 딱 봤을 때 얘인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게 맞나? 네가 해라 한 주먹스 앉아 한 주먹스 한 주먹스 한 주먹스 우리 가수 맞냐? 왜 이래? 오늘 아침이라 목이 안 들었네 끝! 됐어! 완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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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빗어야겠다 머리 잡동실 때 저와 네 머리는 그냥 답이 없는 것 같죠? 오우 예아! 노다 머릿! 송지수의 헤어 교실 송지수의 헤어 교실 지수 선생님 제 머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하네 잘하네 잘 되는 거야? 근데 왜 안 펴지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예! 제 머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시만요 이 노다 머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노다 머리를 해 노다 머리를 해 좀 괜찮으시는 것 같은데 좀 괜찮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수학적 조각 120 2대 열심히 했는데 주고 싶은 만큼 주십시오 저희는 이 전복이 엄청 귀하다는 걸 오늘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주셔도 감사드리고 돈으로 주는 것보다 전복으로 아아 이거 한 60만원 상당에 60만원 상당에 60만원 상당에 60만원? 60만원? 전복을 한 박스 우와 이렇게 60만원이요? 이거 조이호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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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전복이 와 60만원 상당에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작은 양인데도 이렇게 비싸네요 이게 내가 물어봤는데 개당 6,000원이래 한 개당 저희한테 밥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아 이게 개당 6,000원이 아니라 거기에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개당 6,000원을 계산해서 빼고 아아 자 빚이 16만 3,000원 빚이 16만원이에요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은 약간 거의 한 30개 빼야지 20개 빼면 4만 3,000원이 남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럼 저희 먹을 거 없을 거 같은데요? 이거 그럼 저희 먹을 거 없을 거 같은데요? 18 18 아 우리 먹으면 맞겠다 22만원이고 22만원 4만원이 남았어요 약간 한 7개 정도 넣으면 되겠죠? 27에 42니까 어 그래 7개 됐죠 7개 넣고 1,000원이 남네 1,000원은 승관이가 춤춰드려 와 와 디노랑 승관이 같이 전복 춤춰 오늘 한 거 있지? 저울래 넣고 그거를 모듈을 다 합해서 그 다음에 원장님이랑 나랑 이거 빠트리는 춤추줄게 오케이 딱 그 느낌 아시죠? 쑥쑥 올라와야 되나? queda 그룹수가 와 좋았어 전복돈 닿는 그거 춤춰 빨리 그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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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눈치글댐 뭐야 이쪽 눈치글댐 이봐 외교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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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수고했어. 아 잠깐 차가워지네. 아 된다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